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olecular Summer Dynamics 제 3장의 2강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첫 번째 챕터입니다 저희가 다루는 그래서 볼륨 팩트 앤 파티션 펑션 시작을 했는데 앙상블 에버리지 앙상블 프로퍼티 에너지하고 프레셔하고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버리지 에너지 앙상블 에너지 또 아버리지 앙상블 에너지 하겠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건 뭐라고 그러나요 꺽쇠라고 그러나요 이런 괄호 앵글 브래켓이라고 하는데 이거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평균을 얘기해요 Average를 얘기하는 겁니다 Average를 얘기하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보통 Average 하게 되면 어떤 값에 제가 다시 다른 데다 어떤 값에 어떤 값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그냥 에너지 하니까 에너지 하죠 에너지 Average는 전체 상태에 J라고 하는 상태가 있는데 각각에 그거에 확률이 있어요 그거 곱하기 그 상태에 해당하는 에너지 별 양 곱하기 확률 Thumb 그게 평균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게 그때가 똑같은 식이에요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간략하게 써보긴 했는데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Thumb인데 확률 확률 Pj 곱하기 별량 에너지 J상태에 에너지 곱하기 J상태에 있을 확률 그런 겁니다 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앙상블 정의하기를 캐논니칸 앙상블이라고 이런 거를 NUMBER OF PARTICLE VOLUM AND TEMPERATURE 베타는 이제 TEMPERATURE 분의 1이 역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KB T 분의 1 그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확률 곱하기 에너지 summation 이 평균이다 그런데 확률이 어떻게 정의 됐어요 Q 분의 볼트론 팩토로 정의가 됐었죠 이게 Pj에 해당이 됐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가만히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해봐요 이런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LNQ를 베타로 미분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LNQ 미분합니까 Q 분의 1 부터 나가겠죠 그래서 Q 분의 1 그리고 Q를 미분한 거죠 Q가 뭐예요 시그마 이거죠 시그마 이게 Q거든요 그래서 이게 Q예요 이게 Q입니다 잠깐 줄게요 이게 Q예요 이게 Q예요 그래서 이거는 Q 분의 1 DQ Q D 베타예요 그러면 DQ D 베타가 어떻게 되냐를 보면 Q 분의 1은 그냥 있고 DQ D 베타니까 베타로 미분하라고 하니까 exponential 함수는 그냥 있어요 근데 베타 앞에 있는 베타에 곱해진 텀이 마이너스로 나가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이게 나가죠 그리고 그냥 있어요 이렇게 돼요 이게 요것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요거를 가만히 보면 요걸 다시 요 안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뭐겠어요 이게 P하고 똑같죠 요거죠 그리고 에너지 그냥 있죠 다만 마이너스가 앞에 빠져야 될 거예요 자 그런식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요 꼴인데 바로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에너지가 마이너스 라운드 LNQ 이거 라운드 LNQ 라운드 LNQ 라운드 베타잖아요 마이너스만 붙인 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에너지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될 테니까 라운드 LNQ 라운드 베타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구하기 되게 쉽죠 아까 파티션 펑션은 스테이트 썸으로 주어지는 거고 그 LN 취해서 로그 붙이고 그 다음에 미분하면 끝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쉬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베타를 쓰기도 하고 베타가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베타를 쓰기도 하고 T 템프리처를 쓸 때가 있으니까 그 관계가 어떤지 보죠 그래서 라운드 F 라운드 T는 어떻게 됐어요 라운드 F 라운드 베타 라운드 베타 라운드 T 체인 룰이죠 라운드 F 라운드 베타 그냥 두고 뒤에 거 베타가 마이너스 KT 분의 1이에요 DT니까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이너스 T 제곱 분의 1이고 K는 상수니까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KT 제곱 분의 1 F 라운드 베타가 돼요 그래서 F를 놔두고 생각하면 라운드 F 라운드 베타면 마이너스 KT의 제곱 라운드 F 라운드 T가 되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이 두 가지 생각을 해봐요 라운드 베타는 어떻게 될까요 라운드 베타는 마이너스 KT 제곱 분의 1 라운드 T 그렇죠 베타가 뭐예요 원래가 KT 분의 1 이거든요 그러니까 T 하나 없애고 마이너스 붙이고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걸 외치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냥 바로 저기 유독 금방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폼을 볼 적에 라운드 베타는 마이너스 KB T 제곱 라운드 라운드 T 또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베타는 마이너스 KB T의 제곱 분의 1 라운드 T 라운드 T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변환이 가끔 되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거에서 일로 되는 방법은 라 이게 뭐예요 라운드 베타 분의 1 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라운드 베타 대신에 아까 조금 아깐 거 라운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KB T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있으니까 KT 제곱 D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LNQ를 T를 미분하고 그렇죠 그리고 KB T 제곱 곱해주면 E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뭐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아까 구한 이거 아까 구했네요 이거 아니죠 이거 아까 구한 게 아니라 이게 저기 이거 뭐냐 하면 그냥 제일 심플한 시스템이에요 뭐 그냥 제일 심플한 시스템 프로톤 한 게 근데 이게 마그네틱 필드라니까 스피니 있거든요 프로톤이 이브니엘 스피니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니엘 스피니 있으니까 어 스피니 업 스피니 다운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그네틱 필드상에서 에너지가 스플리팅이 돼요 그래서 로어 에너지가 마이너스 2분의 1 에치바 감마 필드 스트렝스 BG 그리고 하이어 에너지가 2분의 1 에치바 감마 BG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지금 스테이트가 투 스테이트 프로블럼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에치바 감마 B 이렇게 되는데 파티션 펑션 그냥 E에 플러스 먼저 E에 어 2분의 에치바 감마 B 베타 하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에 2분의 에치바 감마 B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Q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베타 대신에 KB T분의 1 로 바꿔준 거 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파티션 펑션이 나왔는데 이거 ln 해주고 로그 취해 주고 그 다음에 베타로 미분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에너지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더니 마이너스 q분의 1 그 다음에 q를 베타로 미분을 하죠 미분을 할 때 베타로 미분하면 2분의 엣지바 감마 bg 는 앞으로 나가요 나가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붙고 그래서 어 q는 q분의 1 이니까 q가 여기서 한번 밑에 있고 위에 거는 그대로 놔둔 거입니다 그리고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인 거 그렇게 되죠 자 요것을 요것을 좀 뭐 정리할 건 없고 그냥 베타 대신에 kt분의 1 바꾼 식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t로 났나요 tt 에 대해서 t 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 아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플러스를 할 수가 있는데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템프로치가 지금 높아지는 겁니다 템프로치가 높아지면 아 이제 0k 에서 0 k 에서는 제일 낮은 상태 마이너스 밖에 없겠죠 마이너스 1 그리고 다 그것이니까 평균 에너지가 그렇게 했죠 그것인데 온도가 높아지면 플라스트도 플라스터가 좀 생기 이니까 좀더 올라갈 것이고 아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emperature 에 대해서 average 에너지가 제로케이드 에너지 보다 이제 조금씩 높아지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인다 뭐 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베어 프로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고 이런식으로 이 얘기를 하나씩 들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직 그 아이디얼 게스도 아직 안 했어요 이제 정리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해서 파티클 이너박스에서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다음 장 4장에서 음 다루게 될 겁니다 그 전에 그냥 결과를 갖다가 먼저 사용해서 들여다 볼 것 같아요 사실 1장에서 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전개를 했었거든요 아 그 이 과목에서는 좀 양재역학도 했고 연력학도 했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아 그래서 이 결과들을 그냥 유도 없이 갖다 놓고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은 좀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이게 약간 고급 과목이에요 굉장히 쉽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랬어요 그렇고 다음 것도 같은 얘기인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디얼 모노아토믹 가스 입니다 에너지와 히트 카페시티 구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어 엘렉트로닉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때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뭐냐면 엘렉트로닉 파티슈 펑션을 안 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제네시가 만약에 1이면 난 디제네시가 1이면 그냥 1이거든요 파티슈 펑션 값 자체가 그래서 그건 안 따지는 거고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모션만 다루는데 트랜슬레이션에 관해서는 그 모노토믹 가스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트랜슬레이션 모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몰래클라 파티슈 펑션 이겁니다 그래서 q 는 이게 이제 n개가 있죠 아까 파티클 숫자가 어떤 숫자가 n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블 카운팅이 되니까 디스틱기숫을 인디스틱기숫 어떤 원자가 어떤 원자인지 모르니까 n 팩토리알로 나눠서 전체 파티슈 펑션이 만들어지는 이제 구름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n번 곱해주고 n 팩토리알로 나누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나올 것을 좀 땡겨서 그냥 이기장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맥코리가 맥코리 교수가 책을 써놓은 게 리그로스 하지 않다 이제 이런 평을 좀 듣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우리는 충분히 우리 학생들은 지금 한 3학년 이렇게 된 학생들이니까 1학년이나 2학년 때 전혀 이런 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파티슈 펑션이 이제 몰래큘러 파티슈 펑션 특히 모노 아토믹 가스에 뭐 몰래큘러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아토믹 가스에 파티슈 펑션이 한 개 아톰에 대해서 이렇고 그리고 n개 아톰이 되니까 아 이렇게 된다 이제 이전 정도로 우리가 알고 그러면 아까 에너지 구하는 것은 ln q 를 베타로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ln q 를 했습니다 그래서 ln q 하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ln q 붙여 주니까 ln 할 적에 어떻게 되겠어요 n 는 앞으로 나가고 small q 가 되고 마이너스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lnn 팩토리아 사실 진짜 우리가 이것을 계산을 하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스털링 포뮬라로 뭐겠어요 이거 이거 제가 실수를 했는데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 스털링 포뮬라로 이게 뭐겠어요 n lnn 마이너스 lnn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계산하기가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서 필요가 없는 것이 베타로 미분할 땐 이건 없어지죠 그래서 베타로 되어 있는 것만 앞으로 뽑아 냅니다 그래서 q 가 요런 모양이니까 요거에다 ln을 붙여 주면 어 이렇게 베타가 있는 것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에 여기 2분의 3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 n 있었어요 그래서 2분의 3엔 lnn 베타 그리고 이제 베타 없는 것들의 항 그렇죠 그래서 베타 있는 거 베타 없는 거 이렇게 해놓고 안하니까 이거 미분하면 요것만 미분이 되겠죠 그래서 lnn 베타 미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엔 있고 lnn 베타를 베타를 비분하면 베타 분의 1이죠 그렇죠 베타 분의 1 베타가 kt 분의 1 이에요 그래서 베타가 밑에 있으니까 2분의 3엔 kt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2분의 3엔 kt가 마이너스인데 e는 마이너스 lnn q 라운드 베타예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3엔 kt가 됐고 만약에 n이 n이 n몰이 있으면 아보가드로 숫자 number 한 것이 대문자 n이 되죠 그래서 그걸 넣으면 아보가드로 숫자 아보가드로 숫자 곱하기 kb가 우리는 개체 상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nk는 nk nr 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1몰에 대해서 한다면 n이 1이죠 그러면은 몰이라고 한 걸 엎어봐라 그러나요 이게 위에다 붙이는 거 이제 극해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2분의 3r이 됩니다 이게 이퀴 파티션 세럼이죠 어 디그리 오브 프리덤 하나당 2분의 1 rc 2분의 1 rt 2분의 1 rt 되는 거 1모로 모노토믹 아이디얼 게스의 평균 에너지는 2분의 3r 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파티션 평션으로 우리가 구한 에너지와 그쵸 그 에너지와 우리가 실험적으로 구하는 에너지가 같다 그 얘기에요 이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거시적인 여기 중이 아닙니다 거시적으로 결정되는 physical property 평균하고 ensemble average 하고 같다 어 그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 얘기입니다 뭐 그 결국은 그게 결론은 앙상블 에버리지는 타임 에버리지를 수렴한 다음에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구요 그 다음에 좀 살펴볼 게 아인스타인 모델인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파티션 펑션 이라고 하는 걸로 어 앙상블 에버리지 프로퍼티를 구해서 어 실험치와 맞추는 그런 거라는데 아까 베어 프로톤 했죠 그 다음에 모노토믹 게스 했죠 이건 우리가 좀 더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델 아인스타인 모델 1900년대 초반 1905년 아인스타인 모델 1905년에 아인스타인 굉장히 여러가지 일을 했습니다 특수상태성 이론도 이때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토믹 크리스탈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토믹 크리스탈에 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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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 온도를 미분한 그러면 어 비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즉 그 얘기를 하려 치니까 아토믹 크리스탈이 뭐냐면 뭐 아텀 들이 아텀 들이 아텀 들이 이렇게 아텀 들이 덤들이 제가 좀 길게 그릴 거였네요 이렇게 3차원 에 3차원 그 격자점에 렛티스 포인트에 아텀 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션을 해요 그니까 어디 날라가지 않고 솔리드 니까 이 여기서 그래서 이것들이 모션을 하는 거죠 3차원 적인 배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뭐 x y z 방향으로 다 그러니까 이게 쓰리 디멘저널 하모니 오실레이터 모델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퀸시가 근데 가정은 프리퀸시가 다 같다 이거를 사실 영어로는 이 누 라고 니 라고 있습니다 한국말은 영어로 누 라고 읽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그리스 그리스 그리 그리 그리크에 n 에 해당하는 거에요 니 미 미 니 그렇습니다 이게 m 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할 때 m 에 해당하는 이건 n 에 해당하는 니 니 라고 하는 니 라고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맞습니다 미국사람들이 미국사람들이 누 라고 도를 해요 뭐 그렇기도 하고 뉴 뉴 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뉴 는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뭐 그리스 헬라워 시간이 하니까 믿기만 하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그랬을 때 그 모델에서 유도되는 파티션 그 에너지를 다 3차원 3 디멘저널 하모니 오실레이터 에너지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 유도단 유도한 파티션 펑션이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 이거에요 자 파티션 펑션이 이거라면 에너지 이 그 이유가 이제 에너지 니까 그 그 해봐라 하는거죠 해서 그 보겠어요 마이너스 하고 라운드 lm q 라운드 베타 하면 나오는거 바로 이거죠 이거를 베타로 미분을 하면 되요 lm 붙여서 lm 붙여 놓은 곳이 이 아닐 겁니다 lm 붙일 때 이거는 뭐겠어요 lm 붙이면 이건 곱하기 잖아요 곱하기는 다 따로따로 로그가 되요 그래서 로그 붙이면 이 엑스포넨셜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 그 엑스포넨트가 바로 그냥 나오는거고 요것도 보면 요 위에꺼가 한텀 이에요 그러니까 엑스포넨트가 2분의 3n beta h nu가 나오는거고 그렇죠 밑에꺼는 다릅니다 요 밑에꺼는 3n 이 나가고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서 그쵸 밑 분모니까 이렇게 주어져요 이게 이게 이것에 lm을 붙여 놓은 바로 그겁니다 요거에다 lm 붙여 놓은게 요 안에 텀 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미분을 해야죠 미분 하니까 이건 쉽죠 그냥 mu 이것도 쉽죠 이렇게 다음에 요거 미분 할 땐 이것분에 3n 하고 그 다음에 안에꺼는 미분 했는데 1은 미분 안해도 되고 뭐 0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미분 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고 h nu가 앞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 됐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데 또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된 겁니다 되게 헷갈려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u는 이렇게 에너지를 구했고 다음에 cv는 이거 미분 한거죠 저기 뭐라고 하죠 이거 히트커패시티 그래서 미분 하니까 u를 미분한게 cv니까 t로 미분 해야 되니까 그 베타 미분으로 바꾸려면 마이너스 kt제곱 뿐이에요 아까 했던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베타로 다시 이 턴을 미분 할 때 이거는 뭐 상수니까 안해도 되고 베타로 미분 할 때는 여기는 없으니까 이것도 안해도 되고 요것만 미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kbt제곱은 있고 요거 미분한데 3n h nu는 그냥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냥 붙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미분 할거는 요거만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위에꺼 미분 위에꺼 미분 하니까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여기 나가죠 마이너스 h nu가 나가고 그리고 이거 그냥 남고 밑에는 그냥 있고 다음에는 위에꺼 그냥 두고 아래꺼만 미분한데 제곱하고 나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미분이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정리한 겁니다 정리를 할 때는 이걸로 통분을 해요 그러면 이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고 어 여기서는 여기서는 여기다가 이거를 1몰에 대해 바가 붙어 쓰는게 1몰이니까 이게 na 가 아보가도로 숫자가 들어 올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음 r 을 곱해주고 r 로 나눕니다 k 를 곱해주고 k 로 나눠요 그러면 kb의 제곱이 되고 k를 곱해준게 r 이 되죠 예 그래서 3r 되고 어 h nu가 하나 있었고 여기 위에서 하나 다시 나오고 그래서 h nu 제곱 되고 kb가 아까 하나 나왔으니까 k 제곱 t 제곱 돼서 kb t 분의 h bar의 제곱 h nu의 제곱 그 다음에 우리 안에꺼는 그냥 갖다 쓴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나와졌어요 예 근데 이거 잘 보면 t 가 무한대 갈 때 이게 다 일루 가고 이것만 남습니다 이게 드롱 패티 법칙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아 아인스타인 모델 대로 하면 이 파란 점들이 다 아인스타인 모델 아니 실험치고 아인스타인 모델의 실선이거든요 아인스타인 모델 대로 하면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한 건데 다이아몬드의 히트 카페시티가 어 이런 곡선을 따라서 변한다 실험치하고도 잘 맞는다 이제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렸던 에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이것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게 이제 프레셔를 다루고 이퀘이션 오프 스테이트를 유도를 할 건데 프레셔는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제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연력학에서 프레셔 어떻게 되죠 어 du dt du dv죠 그 펀더멘털 이퀘이션 우리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du가 어떻게 됩니까 du가 어 t d s 마이너스 어 되죠 p d v 이런 타입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p 는 마이너스 라운드 u 라운드 v 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는 어 뭐 엔트로피에서 픽스 하지 않는데 하여간 여기서 어 에너지 자체가 n 과 v 의 함수니까 아 그래서 이건 n 콘스탄트 일 때 라운드 e 라운드 e 로 p 를 정의가 됐던 겁니다 이 같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 이건 우리가 아는 건데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p 의 평균을 구하려면 probability 곱하기 그 n v 인 이 시스템의 프레셔 스테이트의 에버리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위와 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를 넣어 가지고 어 프레어 프라 빌리티 곱하기 저겁니다 이제 그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프라 빌리티 요걸 앞으로 놓고 어 이게 뭐죠 q 분의 볼점 팩터 된거에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뭐 그냥 으 아는대로 써 준 거에요 자 그 다음에 a q 가 이 파티셔 펑션이 이렇죠 당연히 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라운드 q 라운드 v 로 한번 해봐요 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어 v 로 미분을 하래요 근데 에너지가 v 의 함수 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베타 나가고 그렇죠 어 익스포네이션은 그냥 두고요 그 에너지를 v 로 미분한 게 됩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잘 보면 여기서 잘 보면 이거 있죠 저 이거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도 있어요 그렇게 있어요 그럼 요고 있고 요고가 있는 거예요 이거만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집어 이거 상수나 마찬가지예요 이 썸메이션의 썸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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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거를 지금 어떻게 뭐가 차이가 나냐 하면 이거 하고 얘만 없는 거예요 그쵸 예 이게 음 그래서 여기다가 q 로 나눠주고 그리고 베타가 없으니까 베타만 갖다가 곱해 주면 되요 여기다가 그래서 베타가 아 여기 베타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여기는 베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타 분의 1을 곱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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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베타를 곱했는데 베타를 이렇게 베타 분의 1을 곱했는데 KT 가 되고 Q는 여기 들어가고 해서 요런 폼이 나온 겁니다 조금 뭐 생각만 조금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런데 이걸 보니까 Q 분의 1 라운드 Q 라운드 V 에요 그거는 Q 분의 1이라는 라운드 LNQ 라운드 V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KT 라운드 Q 라운드 V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는 마이너스에 이거 한 게 뭐였어요 에너지 근데 플러스하고 KT 곱한 게 P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고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기가 이제 이퀘이션 업 스테이트를 유도 할 수가 있어요 피부 이콜 에너지 보여주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아이디얼 게 쓰면 다 됩니다 트랜슬레이션 하는 모션만 쓰면 그러니까 뭐 나머지 상관 없거든요 그래서 Monatomic Gas 를 그냥 한다고 치면 그 전체 Q 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파티션 펑션이 파티션 펑션이 이렇게 되죠 n 팩토리얼 분의 n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Q에 n승인데 Molecular Partition 펑션에서 트랜슬레이션 모션 요거만 하면 돼요 그래서 LNQ 를 치면 여기서 n배에 LNQ 마이너스 n 팩토리얼이고 여기다 LNQ 를 붙이니까 2 분의 3 하고 뭐가 나오는데 이걸 지금 V로 미분 할 거거든요 V가 포함되는 텀하고 포함되지 않는 텀인데 앞에 거는 포함이 안 돼요 요거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 LNV 라운드 LNV 라운드 V 하게 되면 요거만 하니까 V분의 N이죠 V분의 N 에다가 여기다가 KT 만 곱한 거예요 그게 P죠 그래서 P는 KT 곱하기 이거예요 그래서 V분의 NKT 그래서 여기서 뭐가 여기서 보이는 게 있습니까 PV는 NKT 만약에 N이 아보가도로 숫자면 PV는 RT NRT PV 이코 NRT 이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강을 좀 가볍게 쭉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여러 번 좀 보시고 써 보시고 하면서 확실하게 다지시고 또 우리가 문제를 꼭 풀어 보시도록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강 한 30분 했습니까 3강 4강